에이스 매치 김민호의 서비스 1게임 출발 잔플레이 눈치 잡자 백핸드 서비스 3구 백핸드 살려내는 김민호 멀리 뒷걸음질 그리고 강타 강타 양선수의 힘 백핸드 승점을 더 따내기 위해서는 또 승리가 필요합니다 백핸드 탑승 서비스 3대4 빠르게 긴 서비스 미시를 미드코스 김민호 백핸드 포핸드 하성빈 포핸드 김민호 포핸드 4대6 3구 박자스 틀어집니다 살려냈고요 먼 거리 왼쪽 박자스 틀어집니다 3구 경퇴 앞서고 있습니다 하성빈 점차 공을 추시하는 눈빛이 살아납니다 직격 김민호가 흔들려 김민호가 흔들려 하성 김민호 툭 꺼도 올렸습니다. 그리고 몸을 뒤로 굽히면 바나나 플릭 더 강하게 상대 됩니다. 서비스 직선 탁 3군 승인 서비스 바나나 플릭 리시브를 범치 살려냈습니다 바나나 플릭 여의치가 않았습니다 기습 서비스 살려냅니다 김미노 그리고 4대2 두 점차 보행플릭 5대2 두 점차 보행플릭 2대2 1대2 3대2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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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4대3 5대2 5대2 3대2 0 4 5 3 6 7 9 7 5 5 빠르게 대응 3곡